안녕하세요 그린컴 신영훈입니다 이번 달도 역시 3070Ti, 3080Ti 새로운 그래픽카드 출시와 하루가 다르게 변동되는 그래픽카드 가격에 조금이라도 PC 구매에 참고하시라고 6월 월간 견적 두 번째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3070Ti, 3080Ti 성능은 제가 올린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기다리시던 6월 이벤트인 RTX 2060 무료중정 이벤트 공지도 있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고요 6월의 PC 시장 상황부터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는 그래픽카드의 잦은 품절과 매달 각종 이유를 들어서 가격을 인상한다는 내용밖에 없었는데요 3070Ti, 3080Ti 출시로 이제서야 그래픽카드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찾았지만 찾지 못했던 가격 하락 요인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LHR 모델 즉 채굴 성능이 절반으로 내려간 상태로 출시되는 모델인데 기본적인 성능은 기존 LHR 리지온 모델과 똑같지만 가격은 좀 더 저렴하게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코인들의 악세가 이어지면서 보이지 않았던 가격 안장화에 실마리가 풀리고 있고 대형 채굴 업체들도 더 이상은 그래픽카드 매입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동안 그래픽카드 공중부족으로 인해 20시리즈의 재생산이 이루어졌는데요 엔비디아는 20시리즈의 생산을 중단하고 30시리즈 생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 재미있는 게 그래픽카드 가격이 내려가기 시작하자마자 어디선가 꽤 많은 양의 재고가 풀리면서 가격 하락에 가속도를 붙이고 있는데요 도대체가 이 물건들은 정말 어디 있었던 건지 정말 씁쓸합니다 한동안 그래픽카드 가격 재조정에 들어갈 것 같고 점차 안정세에 들어갈 듯합니다 아무튼 이번 달 두 번째 견적 역시 각종 이슈와 재고 상황들을 고려해서 가격대별로 상용과 게임용 영상작업 및 방송용도 3070Ti와 3080Ti가 특재된 하이엔드 시스템과 그리고 존버용 사양까지 18개의 사양으로 다양하게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부품들의 가격의 경우에는 견적을 만든 날짜 기준이기 때문에 제품의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6월 두 번째 월간 추천 견적 PC 만나보시죠 첫 번째 사무용 PC 30만원대 최저가 AMD 사무용 가정용 PC GU1812입니다 AMD 3000G가 탑재된 사양으로 30만원대 초반 가격이라는 적은 금액의 필수적인 기능을 다 챙긴 견적이며 어르신분들 바둑과 고스톱 등의 게임폰만 아니라 인터넷, 유튜브 영상 감상과 엑셀 및 단순 문서 작업용으로는 무난하게 사용하실 만한 사양입니다 두 번째 PC 40만원대 AMD 사무용 가정용 PC GU119입니다 3200G가 품절이었다가 다시 입고되었습니다 다만 가격이 올라서 들어왔는데요 하지만 인터넷에 비해서 뛰어난 내장 그래픽 성능으로 롤, 서든, 피파 같은 저사양 게임들을 돌리실 수 있을 만큼 저렴한 가격과는 다르게 상당히 괜찮은 성능을 보여주는 사양입니다 주식이나 포토샵, 일러스트 등 간단한 사무용으로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PC 50만원대 인텔 고급 사무용 가정용 PC GU182입니다 인텔 2코 4스레드 펜티온 골드 G6400과 GT1030이 들어간 견적으로 이 제품 하나면 인간과 사무작업은 물론 원격 수업까지 다 가능한 견적입니다 게임은 오버워치까지 돌아가고 롤 덤파, 힙합 온라인과 같은 사양은 상호까지 가능하며 포토샵 편집 등 고급 사무용에서 가정용, 간단한 게임용까지 가능한 사양입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PC, 80만원대 AMD FHD 가성비 게이밍 PC GU192와 인텔 FHD 가성비 게이밍 PC GU193입니다 이번 견적은 AMD 3300X와 인텔 1100F를 나누어서 보여드릴 텐데요 두 사양 모두 옵션 조절만 하면 원활히 즐기실 수 있는 GTX 1650 슈퍼가 들어간 견적으로 발로란트, 오버워치, 로스트아크, 아이온 등의 중급 사양의 게임을 상호부로 즐기실 수 있는 사양입니다 배그 같은 고사양 게임도 국민 5부로 가능한 사양입니다 피파, 오버워치 등 중급 사양의 게임 같은 경우는 144, 5주사율 모니터도 사용 가능한 견적입니다 최신 게임을 즐겁고 간단하게 즐기실 수 있는 견적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포, 8스레디의 최고 가성비 CPU인 AMD 3300X가 전반적인 게이밍 성능은 우수하지만 카트라이더나 메이플과 같은 고정 게임들 쪽은 아직까지 인텔이 잔렉이 적은 편입니다 두 사양 모두 게임용으로는 괜찮은 사양입니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PC, 인텔 고급 사무용, 가정용, 게임 존보용 PC GU 183, 184입니다 이번 견적은 인텔의 10세대, 11세대, i5-1400과 11400을 사용한 견적입니다 먼저 10400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는 반면 11400은 이전 모델에 비해 개선된 아키텍처와 내장 그래픽 성능으로 게이밍에서도 차이가 있는 모델입니다 두 견적 모두 사무용 견적으로는 최상급 사양으로 최적의 성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그래픽 카드만 키면 게임용으로도 최고여서 존보 및 다중작업이 필요한 높은 성능의 사무용으로 추천드리는 견적입니다 여덟 번째, 60만원대 AMD 고급 사무용 게이밍 존보용 PC GU 185입니다 AMD 6호 시리스레드 3600과 GT 1030 그래픽 조합으로 위에 소개해드린 사양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무작업과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트, 온라인 강의는 물론 그래도 외장 그래픽이라 내장 그래픽보다는 성능이 훨씬 좋은 1030을 조합해서 게임으로는 본격적인 고사양 게임은 아니어도 롤, 던파, 메이플스토리, 스타, 파온라인, 오버워치는 낮은 옵션까지 원활하게 즐기실 수 있는 사양의 제품입니다 주식 차트 프로그램도 원활하게 사용 가능하고 멀티코어 작업에서도 성능 향상이 확실한 사양입니다 게임보다는 영상편식 입문용이나 주식용도 그리고 최상급 사무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와 열 번째 PC 80만원대, 90만원대 인텔 작업용 게임존보용 PC GU 168과 187입니다 인텔 10세대, 11세대, 8코어 16스레드, i7, 1700과 11700K가 들어가 있는 견적이고요 두 제품을 비교하자면 1700은 가격적인 측면에서 메리트가 있고 11700K의 경우 내장 그래픽 성능이 향상되었고 IPC 성능 향상과 또한 ASUS B560 터프로 해서 CPU 전력 제한 해제와 메모리를 오버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두 사양 모두 퀵싱크를 지원하고 영상 편집과 존보용으로 최고의 컴퓨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중에 그래픽 카드 추가하시면 게임용 PC로도 무난합니다 이 사양은 SSD 용량도 영상 편집하기 수월하게 웬디, 블루, M.2 500기가로 변경됩니다 11번째, 12번째 사양 190만원대 QHD AMD 고사양 게이밍 PC GU194와 290만원대 AMD 원컴 방송용 고사양 게이밍 PC GU195입니다 가격대가 차이나는 두 사양을 같이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같은 사양의 그래픽 카드만 화제에 6월 신제품인 RTX 3070 Ti와 3080 Ti의 견접을 같이 넣었기 때문입니다 3070 Ti의 성능은 3070과 비교해서 5에서 10% 정도 향상된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3080 Ti의 성능은 3080의 성능을 뛰어넘어 3090과 비등비등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제품 상세 정보는 제가 올린 이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현재 3070 Ti의 가격이 출시 초기이기는 하지만 3070보다 가격이 10만원 이상 저렴한 상태이고 3080 Ti 역시 재고는 원활하지 않으나 기존 3080보다 소폭 저렴한 편이라 현재 고사양급의 그래픽 카드 가격이 전체적으로 재조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재고가 없다고 했던 총판들이 이제 앞다투어 재고 물량을 가격 조정하여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뒤통수 맞은 듯이 아리타는 현실입니다 다시 사양으로 돌아와서 GU19사의 사양은 AMD 라이젠 5600X를 기반으로 RTX 3070 Ti로 구성한 견적입니다 이 견적이 현재 밸런스로만 따진다면 가장 최고의 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임을 제대로 즐겨보실 분들에게 알맞는 견적인데요 FHD는 물론 QHD 풀업도 충분히 즐겨질 수 있는 성능이며 고주사율 모니터를 쓰더라도 옵션 타일 없이 모든 게임을 돌리실 수 있습니다 GU188 사양은 그래픽 카드만 3080 Ti로 변경된 사양이고요 5600X는 RTX 3080 Ti까지 병목 형상 없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게이밍 끝판왕 견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FHD QHD는 물론 4K 게이밍도 소화 가능한 사양으로 이 사양은 고사양 모니터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래픽 카드가 아까우니 필수로 고사양 모니터를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이 사양부터 파워도 골드 등급으로 구성되며 SSD도 삼성전자 PM981A M.2 512GB로 구성되며 게임과 작업도 원활히 가능합니다 13번째, 14번째 사양 220만원대 원콤 방송 및 고사양 게이밍 PC GU195와 320만원대 AMD 원콤 방송용 고사양 게이밍 PC GU189입니다 일부 고사양 게임이나 작업 프로그램들은 CPU가 6코어 CD 스레드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8코어 16스레드에 5800X와 3070Ti, 3080Ti 조합의 견적입니다 5800X는 강력한 다중코어 성능을 보여주며 게임이면 게임, 작업이면 작업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견적인데요 현 시세도 그렇고 앞으로도 몇 년 동안은 최고 사양을 유지할 듯합니다 CPU의 구조상 발열이 높기 때문에 이 사양부터 후랭 쿨러가 장착되며 케이스도 다크플래시, DLX21, RGBMH, 강화유리 화이트로 쿨러와 함께 화이트로 깔맞춤 하였습니다 15번째와 16번째 사양 220만원대 인텔 원콤 방송 및 고사양 게이밍 PC GU196과 320만원대 인텔 원콤 방송용 고사양 게이밍 PC GU190입니다 CPU는 인텔 11세대 8코어 16스레드의 인텔 i7-11700K와 에이스 스토프 B560 와이파이 지원보드 그리고 3070Ti, 3080Ti를 조합한 원콤 방송 및 영상 편집 및 고사양 게이밍 PC 견적입니다 스트리머들을 위한 원콤 방송 게이밍 데스크 탑으로 대부분의 게임에서 최성화 후 FHD, QHD 환경에서 144프레임이 방어되는 시스템입니다 아직까지 인텔 시스템을 선호하는 분들을 위한 견적입니다 인텔은 내장 그래픽이 들어가서 비교적 장점이 있습니다 퀵싱크 기능과 더더픈 코어와 스레드로 영상 편집 및 방송에서 좀 더 유리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11700K는 CPU 오버까지 생각하시면 Z590 보드로 변경해 주셔도 됩니다 CPU 성능으로 인해 쿨러도 발열과 소음을 벗경하지 않아도 되는 요즘 핫한 인기의 EMTEC 레드빛 280 ARGB 수렴 쿨러로 구성됩니다 마지막 17번째와 18번째 사양 300만원대의 AMD 원콤 방송 및 고사양 게이밍 PC GU197과 390만원대의 AMD 하이엔드급 PC GU190입니다 최고의 작업 성능과 게임 성능을 갖춘 현전 끝판왕 사양으로서 게임과 작업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싶은 분께 추천드리는 12코어 24스레드의 5900X와 3070Ti, 3080Ti의 조합의 견적입니다 게임 말고도 원콤 방송용으로 게임 성출도 하고 인코딩이나 영상 편집도 다중작업으로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견적이고요 극강의 게이밍도 가능한 견적입니다 특히 작업 영역에서는 경쟁 상대가 없을 만큼 최고의 견적이고 이 정도 사양을 쓰시면 고주사의 모니터는 필수로 쓰셔야 합니다 FHD, QHD는 물론 4K 환경에서도 게이밍이 소화 가능한 사양입니다 메모리는 삼성전자 DDR4 3700 32GB로 구성되었고 메인보드도 최상위급 X570 모드인 전원부 빵빵하고 소음 없고 램 오브 잘 되고 확장성과 디자인까지 다 갖춘 ASUS ROG, 크로스웨어, 다크 히어로로 쿨러 역시 최고 인기 수랭 쿨러인 NMX 리큐맥스3 ARGB 360 블랙 3열 수랭 쿨러로 구성됩니다 그 인기만큼 제공 수량도 적으니 잦은 품절이 예상되오니 바로 구매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추천드린 6월 2차 월간 견적 18개의 제품을 추천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제품의 가격이니까 다나하나 다른 컴퓨터 쇼핑몰과 가격을 잘 비교해서 현명한 구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기 나온 견적 외에 다른 원하시는 사양이 있으신 분들은 그리컴 사이트에서 별도의 맞춤 견적 상담으로 구매가 가능하시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번 달 말에 말씀드렸듯이 이번 달은 그래픽카드 신제품 물량이 나오고 최고 낙도 잘 걸려서 그래픽카드 가격이 전반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어디까지 내려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12월 가격에서 10에서 15% 정도 비싼 가격이 가격 하락의 종착점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과 현재 가격 하락의 가장 큰 요인인 3080Ti와 3070Ti의 물량이 많지 않아 지금보다 조금 내린 가격으로 가격이 유지될 것 같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결론을 내려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당장 PC 구입이 급하고 적당한 가격에 고사양 PC를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은 현재 물량이 쏟아지고 있고 가격이 많이 내려간 지급 시점에 구매하셔도 크게 위험 부담은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번 영상에서도 모든 견적은 아니지만 고사양 그래픽카드가 들어간 견적에서는 다나 최저가보다 가격을 많이 뺀 견적들이 있으니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오픈 카톡으로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저것 다 귀찮으신 분들은 전화 주셔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6월 이벤트인 그래픽카드 RTX 2060 증정 이벤트 소식입니다 이벤트 진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당첨되신 한 분께 다음 7월 월간 견적 영상이 나오는 날 추첨을 통해 RTX 2060을 드리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작성, 알림 설정까지 꼭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졸입 PC 그린컴의 신용훈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